어? 어? 뭐야? 아 퍼블릭으로 해놨어? 뭐야? 어? 어? 나 여기 부서져가지고 본섬에서 출발했었는데 이거 안 부서졌었네? 일동차렷 어..아냐아냐아냐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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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 맞다맞다 여기 올라가면 이러지 이래요 아냐아냐 백섭..아 살짝 백섭된거 같다 살짝 어 야 살짝 백섭된거 같은데 개이득 아냐아냐 이거 있어요 어 있어 잠깐만 있구요 음.. 조쿠엠 조쿠엠 음.. 헉! 어 뭐야 왜이렇게 렉이 심해? 야 무기가 안바껴? 어 됐다 어 야 무슨 렉이 약간 있었네요 네 어 저거 우리편이겠지? 누구야? 어.. 어.. WG 헬퍼 어 지금 왜이렇게 렉이 있냐? 슬라임이나 잡아야겠구만 왜이래 렉 이사람 이사람 써.. 이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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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4렉은 안되는데 어 뭐야 뭐해 터졌는데 1 2 3 이데 이거 왜이래 오늘 오늘 렉 왜이래 이런적이 없는데 이런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이런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야 이거 뭐다 죽겠어 이러다가 야 이거 왜이래 너네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런 상태에서 어 이런적이 없었어 근데 여태까지 어 어 어 갑자기 된다 어 뭐지 풀렸나 갑자기 어 개쎄 와 20짜리 20짜리 태크헌터는 안될거 같애 와 와 와 안돼 안돼 20짜리 태크헌터 잡다가 내가 뒤져 야 야 잠깐만 야 냉몹이었나 24짜리 슬라임은 더더욱 안되고 아니 나 지금 적절한 레벨 17에 가기 적절한 곳 없나 좀 둘러봐야겠다 이쪽으로 어 나 그리고 누가 오래오래 많이 주시면은 어 좀 좋겠습니다 어 렉 풀렸다 갑자기 렉 풀렸네 뭐지 어 시작 접속렉이었나 나 오래오래 좀 많이 주면은 아이템 좀 넉넉히 드릴게 오케이 일단 우드 우드 세트 다 줄 수 있고 아 여긴 없어? 어디로 가야될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나 아 백섭 안됐네요 어 우드가 그대로네 우드 내가 캤거든 우드 한 천정도 캐고 방종했는데 어제 방종이 아니라 우드 천정도 캤었는데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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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하늘 뭐야 누구야 이거 하늘에도 만들 수 있어? 어 좋구요 어 잠깐만 야 오 어 마크6? 이거 뭐가 좋아 마크6는 뭐 마크6를 준단 말이야? Feel the differences 우드 다 다르다 이거지? 어 깜짝 놀랐네 아 아 렉이 있네 좀 왜이래 오늘 렉? 이런적이 없었는데 됐나요 이제? 아니야 그 다음에 나 레버팔 장소 좀 추천해줘 17인데 어디서 레버팔까 아 앗잼 서버장이 서버를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서버장이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올해 개 좋구요 야 이거 올해 이 집 1315 679요 1315 679 잠깐만 기다려봐 나 올해 좀 먹고 어 올해 좀 기다려봐 쪼가마 기다려 그냥 방송보고 알아서 찾아와 방송보고 알아서 내 좌표보고 찾아와 올해 스워드 줄게 아 엘리멘탈 x 까지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음 코코링 레벨 4야? 지금 살기 좋은 때니까 레벨업 많이 해두라고 우리가 본벨군 그래도 살기 좋은 때니까 아 푸드 30이면 30? 우드 30 달라고? 어떻게 주냐? 토글이야? 아 아 우드 어떻게 주냐? 어떻게 푸쉬야? 아 아 푸드 자 이 정도 줄게 어 자 나 랩업 장소로 안내 좀 해주시면은 안될까요? 랩업 장소 안내 아 엔지니어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중하게 밝혀줍니다 소중하게 밝혀줍니다 아머 야 야 이러면 내가 올해 세다 올해 체스트만 만들면 되네 거의 나 올해 글로브는 있는데 올해 글로브 끼고 있는데 아 고마워 아 아주 아 올해 체스트도 있네 하 하 올해 셋을 또 이렇게 아 땡큐 어 올해 셋 자 나도 올해 셋 아 너 이제 올해 셋 필요 없어서 준거야? 너 무슨 셋이냐? 잼셋이냐 이거? 개간지더 가만있어 나도 야 일단은 일단 잠깐 내려가자 잠깐만 잼셋이구나 올해 셋 필요 없어서 준거구나 나도 내 올해 셋을 누구에게 나중에 물려줄날이 오겠지 그 아 그만 있어봐 내가 일단 껴보자 어어 그래 빛 좀 비춰봐 그래 어 야 그거 뭐냐 야 쪼감이 왔네 어 상자 만들어 상자 만들어 상자 만들고 빛 좀 비춰봐 나 올해 셋 한번 보게 나한테 나한테 프라슈 좀 줘봐 일단 올해 부츠 올해 글로브 끼고 있고 올해 헬멧 올해 레깅스 올해 체스트 포이즌 이게 올해 셋인가 아 헤일로 됐죠 헤일로 올해 센 멋있네 세끈하네 올해 센 너 헤일로 됐어요 뭔가 좀 더 약간 약해진 거 강해 보이진 않는데 헬멧 때문에 사네 헬멧 때문에 사러 헬멧 때문에 쪼가미 넣어봐 조공 좀 넣어봐 그래 조공 넣고 야 우드 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템 좀 물려줄게 나 지금 물려줄게 올해 스워드밖에 없어 딴 건 다 내가 착용하고 있는 거라 남은 장비 주세요 야 내가 가까우면 주겠는데 너무 멀어 지금 잼셋이 개미친 간지네 아니면은 본섬 갈 일 있으면은 본섬 갈 일 있는 사람이 로보기하고 코코링이한테 내꺼 우드셋하고 퍼실셋 주머는 좋은데 근데 또 그거를 뭐 자기가 직접 또 이렇게 딱 만들어서 껴야 진짜 재미 느끼는 재미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막 받으면 오느냐 갈피를 못 잡는데 아 나 진짜 걸어다니는 또 황금고블린 되겠네 이거 야 지금 중국인들 몇 명 접속해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중국인들 접속 상태가 어떤가요 야 니꺼 다 주는 거 아니지 니가 쓸 것도 좀 남겨놔야지 나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조공을 받는 거고 손 개 아파? 기다려봐 국가 예산급이야 거의 국가 예산이야 진짜 나를 지켜야 돼 진짜 국가 예산이야 내 몸에 국가 내 몸에 국가 예산이 들어있어 아 아 아 그래 5천 개씩 있어? 괜찮네 그러면은 뭐 자기 거 5천 개씩 있대 나보다 더 많네 누구 폭스 캐리지 많이 있네 이슈아이 주요 멤버 다 했구만 디아다오 야 쟤네는 얼마나 레버브라이까 진짜 우리가 이거 상대할 수 있을까 쟤네 거의 밤을 세다시 피해 우리 진짜 인구빨로 가야돼 우리가 이내 전술로 가야돼 쟤네가 이내 전술로 가는게 아니라 X다오는 스팀 온라인 상태고 오케오케 쟤네 진짜 뭐냐 프로가수냐 진짜 쟤네 아 내꺼 넣어줘야지 오레스워드 플러스 어 뭐 더 뭐야 야 그걸 왜 부셔 아직 오레스워드 안 넣는데 야 다시 만들어 야 왜 부셔 야 와 너는 무슨 펫을 4개씩 갖고 다녀 어 오레스워드가 사라질뻔 했잖아 오레스워드 어? 야 오레스워드 없어졌어 넣었어 야 오레스워드 넣었는데 쟤가 부셔서 증발했어 누가 떨어진거 먹었냐 야 아 잼스워드 주나보다 야 야 야 야 나는 나는 야 조심해 그러니까 막 하는거 아니야 더 좋은거 먹었네 야 잘 됐네 아 아 오레스워드 날아갔고 나는 일단은 야 마크6 한번 해보자 마크6 응 크흠 하지마 하지마 마크6로 캐몬은 야 얘 한번 잡고 가야되지 않을까 우리? 얘들아 얘 한번 잡고 가야되지 않을까? WG 헬퍼야 헬퍼야 쪼가마 쪼가마 너 그렇게 들이댓돼? 쪼가마 너 그렇게 들이댓돼? 와 39밖에 안들어가 왁구델퍼 와야되 와 얘가 더 많이 들어가는거 확실히 레벨때문에 오 어 마치님 오 야 마치 쟤 누구야 야 언프렌들리 마치 누구야 야 마치 누군데 언프렌들리야 쟤 누구야 어? 아니야 아 코리아야? 아 청자야? 야 청자문은 들어와 오구 들어와 아 스파이야? 스파인데 30까지 아 그러면은 야 야 전체 채팅하지 말고 어 AR 뭐 먹었네 야 확실히 야 올해 올해 세트 입으니까 안달어 그치? 야 올해 세트 입으니까 뭐 저 정예보한테 맞아도 별로 안달고 얘네한테도 별로 안달어 올해 세트 가빠 뒤진다 아 펫이요? 이제 또 돈 많으니까 좀 사도되긴 한데 어 뭐가 다른가 이게? 그래요 이게 지금 서버상태가 안좋은거 같애 또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 쎄시네 쎄시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안오르는거 같다 여기 16 17이고 한 17 한 18 19 존 없나요? 18 19 존 음 18 19 존 없나? 어디 어디 18 19 존으로 왔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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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희귀템인데 이야 뭐야 이야 야 고급템 다 먹었다 고급 원석들 어 아니 어디가 야 WG야 오래매 아니 18,19존 없어? 18,19존 30,33 가자고? 나 거기서 레벨 안 올라 그렇게 쩔 받아도 레벨 안 오르던데 되나? 18,19존 좀 가자 아 여기 여기 아 그래그래그래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쌓아야겠다 여기가 오히려 날거에요 아 너무한다네 올해 스워드를 주는게 아니었네 이게 뭐 빨라진건가 좀? 그대론데 누굴꺼야 이거 파이커렉트 누구야 미아미? 미아미가 우리꺼였나? 야 이거 너무한다는데 쪼감님이 좀 도와줘야될거 같애 내가 이게 속성검이라 잼스워드가 속성검이라 너무 어 불속성검이라 여기 힘들어 어 어 너무 아픈데 이거 더 에너지 많이 차는 약은 없나? 아 아 그래? 야 그러면은 야 모주님 나 푹업해줘 어디야 모주님한테 가자 나만 나만 여러분들은 알아서 올려 야 모주님한테 가자 마치 스파이야? 마치? 오케오케 어디 어디 모주님 어디 갑시다 삼십삼원은 진짜 어디여 어디여 오빈 아 네 아 이빈 아 이빈 이빈 차 나도 폭업해야겠네 근데 뭐 중국인들 때문에 폭업되겠냐? 뭐 모주님이 자세히 아시겠지 지리에 대해서는 저게 더 빨리 잘나간다 여기는 진짜 이 파란색풀 극혐이야 눈 아파 뭐야 아 렉봐 여기도 괜찮네 이게 더 얇네 내게 얇고 이 사람들께 두꺼워 어 뭐야 무슨 백섭이야 이거는 제가 참 두꺼워 이게 비싼게 두꺼워 1399 864 864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나도 1대1 쩔 좀 받자 여러분들 다 때리면 나 쩔 못 받아 1대1 쩔 받을거야 흠 흠 샣 꼬 꼬묹 쫌 약간 매택 뭐야? 뭐야? 1399 뭐야 1399 어디? 왜이래? 864? 아니 오늘 렉 왜이래? 이렇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점점 청자가 늙어서 렉이 미쳐가나? 빨리 줘봐야겠어 아 나와 33명을 못 버텨? 120명까지 되어있는데 코코링이 무슨 로봇을 쩔해줘 야 아 진짜 여기야? 야 여기 근데 중국인들 다 있는데 뉴갓거 있구야 어쩌려고 왔어 들어가자고? 어떻게 하자고 모주님 어쩌자 어떻게 하자고 아 아 뭐 뭐 뭐 들어가도 돼? 들어가도 돼? 150 뭐야? 아 터트렸어? 이거 누구꺼냐? 와 털랩바 전원 꺼버렸구나 로그아웃 준비하고 가라고? 오먼을 로그아웃하는거야? 야 야 잠깐만 야 아 일자리구나 누구꺼지 이거는? 야 이거 다 중국인들거 가득하네 야 별로 뭐 방어 약하네 어